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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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지 선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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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박민수 박무님 앞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겸여도 좀 받아주시겠습니다. 꼬따가 한번 다시 주십시오. 네, 잘 못 받아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음식을 위해 장료 모임 회장님의 장면을 잘 잡아주시겠습니다. 했다만 같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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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수율주와 검거사업법이 너무 부족했으니 장롱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기념전을 하셨습니다. 아까보시고요. 네, 자동으로 하셨습니다. 네, 자동으로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작할 때 회수님이 업무 송구할 때 회수님이 장롱을 전달하겠습니다. 기념전을 하셨습니다. 네, 자동으로 하셨습니다. 네, 자동으로 하셨습니다. 네, 자동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시스템 헬링의 비닐올파전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이 시즌 결정판 제작계의 황금전자자님 열준습니다. 진영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진영상자님 진영상입니다. 진영상입니다. 진영상 무섭다 발골 진영상 진영상 p 진영상 진영상 Wohnen технолог 생kke 나 지금 바 봐, 마다, 마다. 우리가 지금 시작 Francis아Sudba Drag의ieder ... ... ... ... ... ... 1, 2, 3 1, 2, 3 감사합니다 2, 3, 2, 3 2, 3, 2, 2, 3 2, 3, 4 3, 4 3, 4 4 5 4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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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은 분들이 많이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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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더 큰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아까 서툰 주신 MBN 강세용 기자님. 전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번 올림픽 축제 세계적인 올림픽 선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지 않았나?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질문이 SNS 통해서 많이 숫자라고 레스토랑은 식사도 하자 아니면 영화 캐스팅도 하자 이런 말이었는데 본래에서 간단히 문의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 같이 밥을 먹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삼성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을 받았는데 그걸로 한 번 제가 통역을 이렇게 어플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만약 기회가 된다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캐스팅이요? 네? 영화 캐스팅이요? 제가 운동선수여서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김동규 기자님. 네. 뉴스원의 김동규 기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25메타, 10메타. 미국총 구매자를 따고 기자회견해서. 25메타에서 구매자를 따겠다 자신을 하셨어요. 네. 한발이 0점 처리가 됐거든요. 그 상황이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고.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일단 그 0점 처리가 된 부분은 저희가 3초 안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3초 안에 써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 3초 안에 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0.01초로 아쉽게 제가 0점을 받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여태까지 노력한 그런 게 스쳐 지나가면서 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좀. 후회도 되고. 좀 화가. 저 자신에게 화가 좀 많이 났었는데. 어. 그래도. 제가 여기서 사격을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이 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KBS 유진희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선수님께 먼저 좀. 뭐 여쭤보도록 하는데요. 앞서 이제. 축하 환영사에서도. 그. 선수들에 대한. 허기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숙소 이전이라든가. 사격장. 그런 모습을. 이런 것을 앞으로. 현실권을 먼저.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까. 숙소. 나는 현재. 그 아파트. 기후기가. 한. 처벳이 아니라서요. 굉장히. 노화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맨날 11월달에. 이미시기 34평 아파트가. 이제. 짓고 있어요. 중공된다면. 그걸 이전시켜서. 그 무역을 좀. 개선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이. 이렇게. 메달을. 납득해 주고. 거기에. 준해서. 보수도원. 다시. 재계약을 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 경우에. 예. 그 경력금을 갖다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규정을 갖고 왔고. 금메달이 그런 경우에는. 예. 2천만 원. 은메달이. 천만 원. 또. 또. 종전에는. 감독에 대한. 예의도 없었는데. 감독님이. 흥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독님. 감독님과. 우리 김혜진 선수께. 전문적으로. 전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올림픽을 통해서. 약간. 감자. 이슈가 되거나. 감자. 홍보가 되는 것인가. 전기적으로. 사격 스포츠에 대한. 대중화도 좀. 변화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올림픽을 흔히 말할 때. 뭐. 그 다음에. 대중 스포츠로. 좀 더. 확산해야 된다. 그. 이용자들도. 좀 더.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매기. 자리매기해야 된다는. 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선수와 감독 입장에서. 이런. 저변화 때. 같은. 어떻게 된다나. 저는. 감독님. 지금. 사격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전라북도만 해도. 개인. 사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격 클럽이 있고. 수도권에는. 좀 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인분들이. 체험하기에는. 전라북도 종합 사격장이.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합쳐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네. 지금. 음. 제 생각에는. 사격장이. 좀. 지금보다. 환경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시설 면에서. 보수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홍보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어차피. 임실 치즈 때문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관광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더. 잘 된다면. 일반인분들도. 한 번씩. 접해볼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엘리트 선수들도. 거기에서. 발굴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격장. 지금. 임실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시설보수만. 된다면. 정말. 여러 사람들. 선수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정말. 쾌적하고. 그런. 문화공간. 체육문화공간으로서. 좀. 자리매김하면서. 대중화까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 멀리 계신. 와이틴. 오성국장님.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혜지 선수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어차피. 사격의. 전국의. 홍보대사가. 되셨으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국민여러분들이. 좀 더. 사격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좀 더. 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임실분에도. 이제. 많은 관광. 사업. 제가 있잖아요. 어. 그분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어. 좀 더. 이제. 임실분에. 이제. 관광하시러 오신 분들이. 관광도 하고. 그리고. 관광하러 오신 김에. 사격도 해보고. 어. 그렇게. 한번. 사격을 해보는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예수야. 네. 예수야. 야. 아. 좀 더. 빨리. 불렀으니까.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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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lous. 예수야. 아니야. 그러지 말고. 심막. 압박 좀 해줘. 빨리.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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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